우리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뜻깊네요 뜻깊네요 이거죠 그렇죠 두 가지죠 뜻깊어 일부러 가족이랑 보내는 거라 의미 부여 약간 네네네 나도 그만 가족이랑 보내는 거라 I am 나는 스펜딩 보내고 있어 지금 뭐를 뭐를 시간을 시간을 with 누구랑 my 가족이랑 다 나왔네요 어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my family my family 오늘은 이렇게 잘 써지죠 펜이 아니라 뭔가 센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 건가요 머리에서 펜에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F-A-M-I-L-Y 여러분 정답 스펠링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I'm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There you go 자 family 앞에 A의 강사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F-A-M-I-L-Y 보다는 약간 힘이 죽어서 F-A-M-I-L-Y처럼 힘이 좀 변질이 될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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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l because of the accent accent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을 아까 전에 보낸다라고 할 때 동사 못 썼어요 오늘 그러니깐요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것처럼 또 말하잖아요 아 아까 그거구나 spending 아 yes spend가 보낸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쓴 거예요 근데 아까 그거구나 하는 거 보니까 시제를 지금 느꼈어 지금 지금 여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안 오고 그렇죠 이미 정해졌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해 so I'm spending time so 그런 식으로 시제가 완성이 된 거고요 spend 자체는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spend가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그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는 spend? 보내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에도 자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는 거 보니까 한 지 오래됐구나 그쵸 아 예 이게 가끔 spend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oh I know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건가요? 네 오케이 여러분 스펠링 같이 쓰고 계시죠? 눈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제 폼이 왜 이러죠? 긴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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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볼게요 spend spent spent 정답이에요 very very nice 이것도 불규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금 김민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spendid으로 잘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yes 그 뒤에 with가 나왔죠 네 with가 무슨 말이죠 우리 누구와 함께 함께 그래서 with something 하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자 spend time with로 우리 간단하게 영적해 볼까요? yes yes let's do this spend의 과거 뭐라고요? spent spent 이렇게 이용해서 나는 내 사촌과 내 친척과 시간을 보냈어 보냈어? 어허 과거요? I spent a time 그냥 time 왜요? 어? 왜냐면 time 앞에 er를 붙이면 어떤 횟수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 I spend time with my cousin there you go I spend time with my cousin how about this 난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There you go.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마지막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너의 부모님과 시간을 좀 보내렴. 세상에. 명령어. 명령어. spend some. some을 좀 넣어볼까요? spend some. spend some time with your parents. parents. Beautiful job. 이거는 명령어처럼 마지막에 사용을 한 거고 이 타임 앞에 some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는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spent time with my cousin.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spend some time with your parents. 그리고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m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I'm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연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go ahead. What are you doing tonight? It's Christmas Eve. Well, I have a date with my girlfriend. What about you? I'm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이번에는 연기 같이 여러분이랑 나눠서 해볼게요. 먼저 가주세요.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훈훈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무화하게 하는지. 따뜻해야 돼요. 방울이 휘나기게. 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해결! 피터! 오늘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 크리스마스 이브! 네.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오, 내가? 네. 제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 즐거워! 네. 해냈어요, 해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 네.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진짜 선물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고. 오늘은요. 다른 표현 다 잊어버려도. 어떤 거 하나 딱 기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That's something that you should remember.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따뜻하게 다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저희와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추억. 아무래도. 나쁘지 않으셨죠? 그렇죠. 저 안 그러면 저희 굉장히 추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락해주세요. 내일에도 함께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에브리바디 바이!